. 1987. 신과 함께 맹추격 덕전국 가능할까? . SBS 퍼니파이프 김지혜 기자 영화 1987이 개봉 2주차에 접어들면서 경쟁작심과 함께 죄와 벌과의 격차를 좁혔다. . 오히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1987은 4일 전국 16만 3464명의 관객을 동원해 박스오피스 위를 지켰다. . 1위는 여전위 신과 함께 21만 7048명 다. . 그러나 개봉주에 비하면 도영화의 격차는 상당히 좁혀졌다. . 도영화가 맞붙은 지난해 12월 27일 관객 차는 15만 명 수준이었다. . 개봉 첫 주말에는 더블스코어까지 벌어졌다. . 그러나 2주차에 접어들며 박빙이라 할 수 있는 사후 만대로 관객 차를 좁혔다. . 현재 스크린 수도 각각 1220여 대 신과 함께 와 980여 대 1987로 근소한 양상이다. . . 이는 신과 함께 죄와 버리천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의 정점을 찍은 대다 3주차에 접어들며 관객 하향세가 시작됐기 때문이다. . 반면 1987은 2주차에 접어들며 관객 입소문이 빛을 발하고 있다. . . 이 같은 분위기는 예매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. . 신과 함께 각 34.1%, 1987이 26.7%로 박빙 양상을 띄고 있다. . . . 이번 주말 극장가에서 역전극이 펼쳐질지도 모를 일이다. 로버덕 네트, SBS, KR, SBS 퍼니 관련 기사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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